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에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츄론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.com 히야 코리안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나요? 저는 드디어 더 글로리를 봤습니다 이번 주에 시즌1 시즌2까지 다 정주행 했는데요 역시 사람들이 왜 더 글로리 더 글로리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이 있다며 꼭 한번 보세요 강추입니다 더 글로리는 학창시절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 문동훈이 처절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시즌1에서는 주인공이 문동훈이 어떻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는지가 나오는데요 시즌1에서는 열받는 장면들이 많았죠 같은 학교 H& 패거리들이 욕하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 고데기로 몸을 지지는 장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소름 돋았어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문동훈 담임 선생님과 엄마의 태도였어요 돈이면 다라는 그런 태도가 진짜 열받더라고요 아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지 않나요? 이렇게 시즌1에서는 주인공이 끔찍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그 복수를 위한 준비를 그렸다면 시즌2는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시즌2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이다! 속 시원한 복수가 이어졌어요 가끔 이런 복수극도 처음에는 처절한 복수를 꿈꾸지만 마지막에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복수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더글로리는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았죠? 시즌1이 끝나고 시즌2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기다림이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 더글로리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정주행해서 본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 진짜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를 보는 내내 마음이 씁쓸했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니까 저렇게 과장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가혹하다는 걸 이 드라마에서 뜨거운 고데기로 동훈이를 괴롭히잖아요 동훈이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더 잔인한 학교폭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학교폭력 문제가 오래 전부터 심각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학교폭력에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문동훈이 복수에 성공했지만 복수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과거를 세탁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씁쓸합니다 더 글로리? 한국어로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를 다 본 후에 제목이 왜 더 글로리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드라마 작가는 이 제목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보상이 아닌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자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아 그렇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거겠죠 근데 이 의미를 알고 보니까 동훈이는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진짜 아무도 동훈이에게 사과를 한 사람은 없네요 뭐 사과를 할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왜 A A 하는지 알겠다 이 표현은 A가 좋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더 글로리가 난리에요 사람들이 다 더 글로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다 꼭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얘기를 듣고 더 글로리를 봤는데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더 글로리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더 글로리 더 글로리 하는지 알겠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뉴욕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가보니까 왜 뉴욕 뉴욕 하는지 알겠더라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았어 저는 이번 주에 더 글로리를 본 후에 더 글로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왜 더 글로리 더 글로리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2번 정주행하다 정주행하다는 드라마나 영화 웹툰 등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주말에 드라마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갈 때 특히 외국 여행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행기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정주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? 드라마를 볼 때 한 번에 한 회씩 보는 편이에요? 아니면 정주행하는 걸 좋아하세요? 3번 사이다 사이다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콜라 사이다처럼 마시는 음료수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속 시원한 장면을 사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속이 답답할 때 사이다를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라마를 볼 때 속 시원한 장면이 나오면 오! 사이다라고 해요 더 글로리 시즌2를 보면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문동훈이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요 완전 사이다였어요 오늘은 더 글로리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